사랑해요 아름다운 불꽃 가수라고 이렇게 또 플랭카드를 해주셔서 이 제이씨 회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즐거운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여보세요 미스터리 여보세요 미스터리 당신 정말 최고야 신이 완전 좋아요 여보세요 미스터리 정말 환상이에요 난 사랑에 빠졌나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숨겄을 것 같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맘이 달려요 여보세요 미스터리 여보세요 미스터리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이 완전 좋아요 당신이 완전 좋아요 해! 후! 다같이 함성! 후! 다같이 함성! 후! 후! 여보세요 미스터리 여보세요 미스터리 여보세요 미스터리 당신 정말 멋져요 단단한 흐러기에 기대고 싶어 여보세요 미스터리 정말 환상이에요 정말 환상이에요 난 사랑에 빠졌나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숨이 꺼진 것 같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볼까 사랑한다고 고백해볼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맘이 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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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미스터리 여보세요 미스터리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이 완전 좋아요 여보세요 미스터리 여보세요 미스터리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이 완전 좋아요 그 사람 바로 미스터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날이잖아요 또 노래자랑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결승이신데 어 열심히 오늘 마지막 정말 불타는 불꽃 보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또 우리 언니 오빠분들 그리고 오라버니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다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녹동에서 정수아와 함께 열정적이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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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곁에 괴로워도 바울지 못하고 하나님의 웃음으로 내 마음을 그리니 하나님의 웃음으로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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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뿐한 눈감에 있으므로 우우우우 우우우 자 준비되셨죠? 다시 한번요 아멘 이 눈을 감고 안아주라 기대긴 내 사랑을 울어라 열풍한 강이소 그 눈을 보내 아쉬움에 눈을 흔들면서 하염없이 내 돈을 서러워 하염없이 하염없이 내 돈을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담내주나 울어라 열풍한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내 가슴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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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세토록 감사합니다 아 끝났어 박수 보내주신 고맙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가요무대라고 그랬는데 이분 나오셔가지고 분위기를 열린음악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조수연은 왜 안오는거야? 안통하는구나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번 경연 가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일곱번째 분입니다. 여자분이세요. 문현주의 잡지와 부르실 분입니다. 우리 김근영씨. 밖에서 그냥 엄청 떨고 계셨는데 반갑습니다. 김근영입니다.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옆동네에서 여기서 오셨어. 저기 어디 제2부인 모텔에서?